5, 4, 3, 2, 1 미꾸라지 뭐해? 어? 뭐하지? 아하! 뭐해야 되지? 어, 겐트 위? 아, 나 ㅅㅂ 구도구로 계속 혼잣말 하고 싶어 로드오고 그래 빠졌어요, 로드오고 그래 빠짐 계속 혼잣말 하고 싶어, 나 다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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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친다 리퍼가 로드오고 그래 빠졌어요, 로드오고 개피 로드오고 개피 다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리퍼 다운 백그리 짤 나이스 나이스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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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운 힐 해드릴게요, 오세요 자 비가 없어요 저거 50번 저 왼쪽 볼게요 예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아 아니야 아니야 저거 봐 드릴게요 왼쪽에 로드오브 왼쪽에 로드오브에요 왔마 이게 왜 여깄다 로드오그 발밑에 제냐타 왼쪽이 제냐타 왼쪽이 왼쪽에 제냐타 있어요 왼쪽이 제냐타 있어요 오케이 거점에 자리야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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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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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그랩 찼어요 어이 못 붙였네요 푸시고 말거야 푸시고 말거야 저희 팀 한 명 없어요 아돈빠가던 석양 석양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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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리퍼공 리퍼공 상대의 궁 거의 다 썼어요 저피 없어요 정면 로드오고 정면 로드오고 이거 잡아주길 조월조월조월조월 죽었어요 죽었어요 풀 빠 just 아니 에이 분소리 대 될 것 같아서 아 뭐야 이거 친년단 강비 어이고 친년단 창비 일단 저희 팀 루시오 없어요 지금 상대팀 궁 거의 다 빠졌어요 루시오 궁하고 로드호 궁 빼고 오케이 들어가죠 들어가죠 로드호 궁 없어요 루시오 궁밖에 소리방벽밖에 안 남아있을 거예요 상대 오케이 루시오 다운 저거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맥크리 딸피 맥크리 딸피 다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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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이스 이거 전진방어 전진방어 오케이 나이스 아 근데 아까 오케이 에이 맥다운 자리야 공이었다 아니 저기 뒤에 있는 걸 감지를 하고 그쪽으로 날렸는가 보네 계단 뚫고 그냥 제가 겐지껏 튕겨내기 쓴 거예요 적팀과 적팀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음 그렇구나 형 나는 자리야 공 앞에 있었는데 자리야 공이 뒤로 써지네 왼쪽 2층 가죠 왼쪽 2층 왼쪽 2층 왼쪽 2층 니크에서 있고 아 아 지금 말고 이런 괜찮아요 그냥 달려요 아 민서 나왔다 원숭이 원숭이 상대는 반반 왔네요 어이구 어이구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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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오케이 겐지 다운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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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 어 너무 들어갔다 너무 들어갔다 아 아 이거 너무 들어갔네 상대 루시우도 죽었어요 아니 빠졌어요 빠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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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들어갔어요 아 너무 잡고 싶었어요 따고 싶었어요 금방 갈게요 아 너무 무리했던 어? 자살? 왼쪽에 어이구 로드호 그랩 없어요 원숭이 원숭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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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있다 겐지 우측 어이구 로드호 그랩 빠졌어요 로드호 그랩 빠졌어요 거점 안에 거점 안에 써 디바 있어요 디바 디바 반피 디바 반피 로드 그랩 로드 그랩 빠졌어요 천천히 힐 빠졌어요 저희 힐러 없어요 지금 겐지 궁 어 안써진 거 같은데 같이 가죠 로드 그랩 조심 아 왜 나갈까 아 왜 나갈까 형님 형님 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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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 까비 아 까비 아 로드 그랩 미쳤어 저 로봇 없어요 로봇 없어요 송하나 저 왼쪽으로 갈게요 헤드킥이 없어 아 아 겐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도 될 거 같은데 그냥 크리랑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디바 로봇 없어서 이거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루 로드 우궁 로드 우궁 로드 우궁 나이스 디바 디바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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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모드 인간모드 인차 딸피 되겠지 진짜 굽혔어요 20% 사과 종하나 다운 덧짜마 나이스 나이스 어 내 크리닛 샤드 오빠 너 왼쪽 이층쪽 방황할게요 예 아이고 와 랩 미쳤다 진짜 위에 리퍼 위에 리퍼 강아리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로드 그랩 없어요 원숭이 원숭이 디바 거점 왼쪽으로 들어와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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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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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요 저희 90% 상대 궁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리퍼 궁은 확실히 없어요 상대 아 나머지 궁 찾겠다 민서 점사 민서 점사 로드 그래 빠졌어요 와 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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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 이거 진 거 같아 이번 라운드 주워야 될 거 같은데 이거 바로 달려도 안 될 거 같은데 어 어 어 맞을 걸요 아 아 겐지가 못해가지고 아 이거 로드 그래 아 극혐이네 상대 님들 근데 다 부캐에요? 다 부캐에요 부캐? 아니요 본캐요 이게 레벨이 아니요 눈쟁이님 말고 아 100대 안 되신 분들 아 40 아 근데 이거 방암 부캐에요 방암 부캐라고요? 마 알 수 없 으응 저도 5 3 4 잘 파이팅 합시다 예예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거 방으로 다 들어가죠 방으로 왼 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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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온다 로드이 로드 극혐 로드 극혐 빠졌어요 저희 팀 팀 트레웜스 아 근데 깼어요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밀리지? 저거 디바, 디바. 디바 때문에 밀려요, 저희가. 딜이 안 박힘, 아예. 로드한테 뱃살 줬어, 그냥. 아, 쟤네도 방으로 다 들어왔는데. 상대 디바에 리퍼 있어가지고 힘쓰면 우리... 그냥 하면 딸려요. 뭐였을까요? 저희 겐트라서. 뭐였어, 뭐였어, 뭐였어? 우와! 저 힐러 없어요? 왜요? 아, 로드옥 개핀데. 인스턴 한 칸이었는데, 아, 마무리해야죠, 뭐. 닙들! 나오지 말봐요, 같이 와요, 같이. 리퍼 다운. 리퍼 공 받았어요. 안에서 모이죠. 나가지 말고. 왔어요. 나이스. 인스턴 다운. 아, 디바, 딜려! 저 풍 75. 들어가죠, 들어가죠. 먼저 들어가세요. 알았어. 저는... 오, 로드 잘랐어요. 5대유, 5대유, 5대유. 비트, 비트, 비트. 디바 떨어졌어요. 원숭이, 원숭이. 거점, 원숭이 거점. 다운. 리퍼 오른쪽. 리퍼 오른쪽. 망려가 빠졌어요. 로드 그래 빠졌어요. 오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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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자기가 먹으면 이길 것 같아요. 응. 아이구. 아이구. 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백립. 괜찮아, 괜찮아. 상대 로드 없어서. 어, 거점에 오인스턴. 거점에 들어와 있어요, 애들. 거점 안에 있어요, 안에. 석양 석양 석양. 석양 쌌어요. 맥크리 오른쪽. 리퍼 거점 안에 있어요. 리퍼 망려가 빠졌고. 아이구. 거점에., 리퍼하고 맥크리. 오케이 루시오까지 루시오 딱 어 오케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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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호릴라 붕 뺐다 어 나간 나간 떨어졌네 도전 빠질게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이구 로드 그래 빠졌어요 오케이 나이스 로드 다운 루시오 루시오 오케이 리퍼 다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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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우측 원숭이 오케이 나이스 다운 아 버스한다 좋다 퍼센트 비슷하네요 지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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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가 벌레여서 지금 자리 잘 잡아야 돼 왼쪽으로 밀고 오네요 상대 왼쪽으로 밀고 오요 왼쪽으로 해서 거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점 안으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로드 오그 리퍼 거점 밑으로 내려왔어요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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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개피 석양 석양 정면 원숭이 오른쪽 아 쓰면 안되는데 이거 와 이거 딜러가 딜러 없어요 아 낙사만 안당해서 저기 한번 딱 밀어보죠 마지막 한번 바꼈어야 되는데 이거 네 궁 안꼈어야 되는데 크리이가 침착하네 한번 밀면 끝나잖아 예 한번 한번 밀면 끝나요 못 밀면 저희가 지고 일단 들어가보죠 상대 자리야 궁 아 이거 졌다 아 이거 졌다 아 베리어 아 근데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좀 뭔가 힘싸움은 약한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이상하게 밀려서 그러니까 한번 확 밀고 들어온 거에 저희가 너무 약해요 지금 저기 3탱에 리브가 있어가지고 한번 밀고 오는데 좋은데 저희는 정말 짧게라서 한번 먹고 수비하기는 괜찮은데 오케이 일단은 해보죠 아 우리 궁용계가 안돼요 음 자리야 음 장 안에다가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음 겐지가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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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3탱이라서 리퍼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맥크리 개피 리퍼 다운 상대 리퍼 다운 상대 뺐어요 정면 상대 다섯 명이에요 상대 뺐클리 개피 뺐클리 개피 로드 오그 반피 로드 반피 들어가서 밀죠 들어가서 밀죠 들어가서 밀죠 하나가요 뺐클리 다운 나이스 리퍼 다운 나이스 다 밀었어요 원숭이 조지 아니 아직 거점으로 거점으로 진짜 리퍼 있으면 괜찮은데 겟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빼고 리퍼가 있으면 괜찮은데 트레이서가 세미노 커버 칠 수 있긴 한데 나와요 지금 리퍼 있는게 훨씬 안정적으로 딜 밟아질 수 있으니까 공도 그렇고 원숭이 들어왔어요 원숭이 원숭이가 청각 다 먹었다 청각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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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개피 아 원숭이란 로드 오그 개피 로드 로드 다운 로드 다운 자리와 개피 자리와 다운 이거 볼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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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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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잇샷 살짝 살짝 빠져 궁웅 근데 상대 궁웅을 안쓰지 않았나요? 비트 빼고 하나도 안쓴거 같은데 비트 빼고 안쓴거 같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지금 비트 빼고 하나도 안썼으니까 비트 빼고 공 빠졌어요 자리와 공만 조심하세요 왼쪽 방 로드옥 그래 빠지고 왼쪽 방에 윈서 왼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왼쪽 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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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그로 끄네요 개피 어이구 조심조심조심 오케오케오케 뻘궁뻘궁 아괜찮아요 뻘궁뻘궁 뺐어요 원숭이궁 뺐어요 원숭이궁 뺐어요 원숭이궁 뺐어요 원숭이궁 뺐어요 원숭이궁 뺐어요 원숭이궁 뺐어요 이거 막히죠 막혀요 자리와 궁 써요 자리와 궁 아끼지 말고 아이고 로드 반피 로드 반피 썼어요 세 명 못 썼어요 리퍼 리퍼 궁 거점 저희 힐러 없어요 지금 거점에 리퍼 자리야 자리야 개피해요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어 뭐야 저희 트레이닝밖에 없어요 그냥 모여서 가죠 99퍼니까 이거 저 비트 안썼거든요 비트 거의 찼는데 밀고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비트 쓰고 리퍼 궁 빠졌고 자리아 궁 빠졌고 맥크리 궁 솔드 오고 궁도 빠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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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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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5궁 하고 목표 아이고 로드 5궁 빠졌어요 솔저궁도 빠졌고 아이고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로드 5궁 없는데 로드 5 죽었어요 솔저궁도 없고 로드 죽었어요 곧 궁혼이에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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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드 발사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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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리퍼 리퍼 공 있어요 리퍼 다운 나이스 로드 왼쪽 로드 왼쪽 다운 오케이 2대2 넓은 배우 확실히 겐트가 날티기가 좋은데 오케이 무슨 맵 나오려나 아 2맵 괜찮죠 아까 저희 이겼잖아요 네네네 2맵 겐트 좋지 아까 그 낙사맵 그 뭐야 거기는 좀 너무 못해 지금 저요? 예 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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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당해 아이 킬검 딜검인데유 아니 중요한 킬이 없어요 진짜 없이 탱커만 때리고 너 나 겐지가 다 잠잠 윈스터 방팩 때리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저기 입에서 디바 디바 어 디바 힘삽 달려요 로드 그래 빠졌어요 오케이 디바 끌었고 디바 반피 디바 개피 망령 빠졌어요 이거 방안 방안 방안으로 오케이 로우 빠졌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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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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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겐지 이미 죽는다 아이 저 마술사인 땄어요 아이 아 예 트레이서 갖다 한거 같은데 어 뭐야 아 아니 벽 뒤에 있었는데 맞아 네 판정이 사기에요 와 판정 너무 사기야 저희 팀 힐러 없어요 지금 오 아 근데 아이고 좀 좀 불리할 거 같은데 3대 4인 거 같은데 아니 안 불리 안 불리 안 불리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쌍데힐러 없어요 힐러 왔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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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오지 벨크리 버스 오지게 태우네 아 아 아 아 아 맥크리만 잡는다 상대 투탱이에요 투탱 로더급 디바 투탱 뭐야 이거 와 겐지 아니 아니 실수로 빡 이거 5대6이에요 저희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하품 내주죠 하품 내주죠 하품 내주죠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망렬아 빠졌어요 왜 왜 왜 왜 왜 왜 이 키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아니 렌지 때문에 로더급 없어 지금 로더급 없어 디바 개피 두박이야 두박이야 우리 먼저 없네 우리 모여서 다 가면 돼 아 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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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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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솔져 오른쪽 아 뭐야 아 이거 타이밍 꼬이 꼬이는데 아 이거 저희 뭉쳐야 돼요 왼쪽 위로 다시 가보죠 저 왼쪽 위로 갈게요 왼쪽 위로 가요 저 빠르게 일단 리퍼 없어 합류 완료 팀 들어가요 지금 궁원 궁원 저 아직 이속이 없는데 들어가죠 로드그랩 없어요 로드그랩 없음 피트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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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오른쪽 목표 오른쪽 아이고 너무 나댔다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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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봅운 개피 로드그랩 로드봅 피 아 리퍼리퍼 리퍼리퍼 와우 와우 같이 같이 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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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너무 빨리 잘리네 안된다 이러면 너무 나댔다 다시 모이죠 기다려야 돼요 좀 리스폰 기다려야 돼요 자리안이 궁 박으면 제가 걷다가 펄스 아이고 끌렸어요 저거 어 리퍼 궁 아 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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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정면을 들어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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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터졌어요 로봇 터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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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없고 지금 정면으로 왼쪽에 디바하고 리퍼 리퍼 왼쪽 리퍼 왼쪽 상대 일러 없어요 리퍼 개피 리퍼 망영어 빠졌어요 디바 왼쪽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이크 저거 송하나 송하나 아 진짜 그래판정 너무 사기다 이거 아 송하나 살아있네 빠지죠 빠지죠 잘리면 안되요 상대 90보라서 저희 한번 쥐요 아직 비트 멀었어요 돼지 중앙으로 온다 네 중앙에 돼지 모였어요 지금 센터 우측으로 밀고 올 것 같은데 센터 우측으로 센터 우측 나이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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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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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로드 그래 빠졌어요 로드 개피 로드 개피 로드 개피 로드 다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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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인간인간 나이스 어 왼쪽에 저거 저거 맥크리 맥크리 오케이 나이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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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옵니다 리퍼 망영어 빠졌어요 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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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마지막 장식을 마지막 장식을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쉴 쓰러 갈게 아 어디가 쉴 쓰러 가야 돼 아 개우바야 와 이거 힘싸움 할 때 처음 오 나 빨개했네 아 다 쳐맞아가지고 다 쳐맞아가지고 우리 팀은 카드 안 올라가죠 예이 작초 어그로 예이 쨘 치면 안 되지 흐흐흐흫 아니 점수 조금 줄텐데 이거 재홍이 형 자요 지금 얼마 안 준다 0.3 응 솔랭이라 많이 주네 0.4 많이 줬네 많이 줬네 많이 준 편이네 감사합니다.